그거 엄청 좋다. 되게 저쪽의 성당인 것 같은데 혹시 종교 있니? 흐티의 모습을 보니까 조상시인께서 많이 노하신 것 같지? 연애 타입도 약간 알아볼 겸 처럼 지금 손 만져도 돼? 난 더한 것도 해도 되는데 영상 보기 전에 잠깐 크티와 로젠제는 우결을 하고 있다 우결한지는 한 달도 안 됐으며 오늘이 첫 데이트 날이다 투수가 데이트에 고뇌로 개입하는 룰도 있으니 이들의 첫 데이트 모쪼록 잘 즐겨주길 바란다 그래 그 오늘은 내가 여기서 이멤마하가 되게 데이트하는 장소로도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먼저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자 저기 내가 유명한 레스토랑 하나 예약해놨거든? 너무 좋아해 나 따라와 가자 자 일로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돼 걸어가면 돼 걸어가면 돼 아 이렇게 아 엘프가 좀 빠르군 아 엘프야 조금 복복을 조금 맞춰주지 않아 너 그럼 왜 맨발 이미우티야 그리고 미미우티야 아니 옷을 보느냐고 그 친물까지 살 시간이 없어 너 그러고 그 맨발 이미우티야 아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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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맨발로 하면 돼 나도 맨발로 하면 돼 나도 맨발로 하면 돼 아 그럼 아니 무슨 맨발이 좋지 아 여긴데 여기가 그 로흐리오스라고 진짜 내가 세 달 전에 예약했어 여기 잡으려고 내가 그 리버뷰 쪽으로 예약해달라 했거든 아 진짜 그거 엄청 좋다 되게 저쪽에 성당인 거 같은데 혹시 종교 있니? 아튼 시민이... 아 아튼 시민이교? 아 아튼 시민이교? 혹시 오빠는 어떠세요? 아 나 종교 흐티교? 아 사실 그 종교를 하나 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흐티야 네네 도를 좀 알고 있니? 아 도요? 도는 잘 모르는 거 같아 아 그렇지 모를 수 있지 어 어 혹시 그 네 내가 흐티가 너무 오늘 첫 데이트고 왔는데 미안하게 그래도 꼭 말해야 할 거 같아서 말해야 할 거 같은 거를 네네 흐티의 모습을 보니까 네 저상신께서 많이 노하신 거 같지 아 제 저상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제사를 좀 지내야 되는데 혹시 그럴 생각이 좀 있니? 어 이상하다 이거 어디선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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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진짜 그래도 물어보긴 물어봐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제사를 혹시 지낼 생각 있는지 만 물어보는 거야 있는지 그 조상신님이 노 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제사를 치면 저희 아튼 시민이 이미 노하실 거 같거든요 아 흐티가 흐티가 혹시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니? 어 아까 준비한 게 좀 있는데 이제 연애 타입도 약간 알아볼 겸 처럼 어 반말 좀 할게 어 어 반말해 어 어 어 좀 어색해진 거 같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되게 자연스러워 나 되게 좋아 너무 색다른 모습이다 아 저는? 음 아 그러면 내가 준비한 거는 이걸로 되게 재밌게 토론을 하더라고 예를 들면 어 뭐 클럽에서 만난 애인과 결혼이 가능한가 뭐 이런 거 아 클럽에서 만난 애인과 결혼이 가능한가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데이트 데이트날 좋은 주제인 거 같다 그래 어 절친의 애인이 내 전 애인이라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나는 나는 흐티가 니가 난 뭐라해도 난 난 되게 좋아 아 정말? 어떤 거라도 난 너무 좋아 지금 그래서 음 음 그럼 뭐 서투른 애인 능숙한 애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이거 할까 우리가 첫 데이트잖아 그치 첫 데이트지 그치 데이트 때? 음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아 목이 좀 타네 음 근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좋아하면 좀 그렇지만 만지고 싶은 게 맞지 않을까? 그럴 수 있긴 하지 그럼 아니 물론 데이트 때 그렇게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스킨시가 좋지 그렇지 그렇지 음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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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교맨이라서 아 유교맨이라서 그 손결 손전 순결주의자야 내가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이게 손 만지는 것도 안 돼 나는 하지만 지금 손 만져도 돼? 물어보고 싶다 먼저 물어보고 후 하고 싶다고? 아 그래도 첫 만남이라서 내가 또 약간 저거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아 음 혹시 오늘 첫 데이트인데 그러면 손 만지는 것도 괜찮니 그러면 난 더 한 것도 해도 되는데 많이 이렇게 열려 있구나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거 별로 나는 가리비 럭 빼고 생각하거든 아 아 그렇구나 어 어 이벤트를 준비하셨어 이벤트? 아 어머 아 밤이라고 또 이런 거 해주는구나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로맨틱한데 아 너무 좋다 진짜 아 잘 먹었어? 어 어 벌써 너무 배부른데 아 배불러? 아 그럼 이제 슬슬 다 먹었으니까 나가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거 같은데 음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음 아 음식이 조금 냉동인 거 같더라고 보니까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아서 잠깐 나가는 길에 어 조금 아까 말했다 웨이터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웨이터 여기 음식이 냉동이에요? 좀 그런데 어 어 알래스카에서 잡아온 거래잖아 아 그래도 냉동이다? 어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어 아 흐티야 먼저 나가있을래? 내가 여기서 결제하고 나갈게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 같아 음 네 여기 결제요 809만 5890골드 잠깐요 내가 내가 잘못 들었나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나가있어 나가있어 오 이상하다 어 잠깐만 어 왜 이렇게 계산이 오래 걸렸을까 어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한번 나갈게 어 계산이 이 직원분이 계산을 좀 처음이라서 그런지 직원이 조금 약간 아 어려운 거 같아 약간 초보자분이구나 어 좀 약간 한지 어려워가지고 아 네 아 괜찮습니다 아 아 됐다 아 됐어 됐어 아 좀 오래 기다렸지 아 좀 약간 좀 결제를 초보로 하셔가지고 아 자 이제 저쪽으로 좀 걸을까 아 좋지 좋지 아 이멘마가 되게 보기 좋다 그치 여기 너무 분위기 너무 좋다 어 어 우리 여기 왔는데 여기 놀 되게 유명한게 있대 저쪽에 전망대가 있거든 아 아 저기 싸우는거 아니겠지 어 아씨 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